미스터트롯의 전국투어 콘서트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뉴스장터가 미스터트롯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이 코로나19 재학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세 번째 연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기는 저번처럼 연기된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쇼 콘서트 제작사 쇼프레이는 8일 오늘 공식 SNS를 통해서 현재 코로나19의 재학산으로 인해서 서울 공연의 진행 여부를 논의 중이다 진행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연기할지 취소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쇼프레이는 2, 3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재공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두 차례 연기했을 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연기할지 취소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기된 날짜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쇼프레이 측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이에 따라서 서울 공연의 티켓 배송을 일단 보류를 하고 있고요 취소 및 연기가 될 경우 환불을 원하는 관객분들에게는 페널티 없이 전액 환불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은 지금 트롯맨들을 현장에서 무대에서 보기를 확 확수고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다시 연기 또는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당초 서울 공연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올림픽 공연 체조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렇게 연기할지 취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2, 3일 안에 다시 결정해서 재공지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래 25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전주, 진주, 청주, 인천, 강릉, 안동, 창원, 고향, 안양, 부산, 원주, 의정부, 대구, 광주, 수원 등 지방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일단 서울 공연이 연기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지방 공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서울 공연을 이 지방 공연 중간에 껴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연기는 특이한 것이 연기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 3일 이내 이것을 연기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다시 밝힌다고 이 콘서트 제작사 쇼플레이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쇼플레이의 공식 입장문 전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플레이입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어 6월 25일 목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예정인 서울 공연의 진행 여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공연의 티켓 배송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점 사과에 말씀드리며 2에서 3일 이내에 결정하여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이 취소 및 연기가 될 경우 환불을 원하시는 관객분들은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페널티 없이 전액 환불되며 5월 22일부터 재공지시까지 미리 취소한 경우에도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